아 애경유아 애경유아 수학 수익 중이죠 몇 프로 수익이에요 15%요 내일 팔아요 내일 팔자고 내일 한번 내일이고 이번주에 한번 땅 이렇게 치면요 한번 땅 치면 매도 하자구요 여기서 한번만 더 땅 치면은 매도에요 바빠서 유튜브 못보면은 본인이 팔아요 땅 치면은 자 손절가는 지금부터 잡는다 손절가는 얼마 8,040원 세게 한방 치면은 매도다 자 유튜브 방송 보는데 시간이 안되면 그렇게 하세요 손절가 먹은거 토행일 순 없잖아 8,040원 손절가 8,040원 한번 땅 치면은 익절하고 나온다 욕심부리지 말구요 알았죠? 네 자 축하드려요 네 자 하유님 축하드려요 자 여기 갖고 있어 나한테 여기 있잖아 유튜브 아침부터 본다면은 내가 매도 드리겠는데 못보시는 분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TKT요 21,900원요 프레미엄은 170% 붙어있구요 1500억짜리 올해 실적이 최고 잘 나오네요 현재로서는 유보율은 1400% 약 한 700억 원금하고 현금하고 원자재하고 해서 한 700억 정도 부채 비율은 좀 줄었네요 회사에서 회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얘도 뭐 플렉시블이 있나보죠 플렉시블이 있어서 2만 얼마에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셔서 골딩 하시구요 선절가 17,300원 잡으시구요 17,300원이에요 번전 2만 1,900원이죠 번전만 오면 나오세요 일단 번전만 오시면 땡큐하고 정리하세요 번전 오면 감사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번전만 와도 감사합니다 고 생각하세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TKT